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마지막 시간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앞에 뭐가 있던 거 없죠? 네 이게 어디 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장이성선임 매니저님이 1교시에 나왔다가 툭 건드려서 깨뜨려 먹었대요. 아 이걸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오늘 뭐 조금 시간이 지연돼갖고 제가 안 그래도 좀 늦었는데 너무 여유 있게 돼갖고 다행입니다. 네 하여간 뭐 시장 여러분들 믿었던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에서 좀 빠져갖고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끝난 거를 보고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봤더니 딱 보이는 것 중에 눈이 띄는 거는 아마존이 2% 넘게 상승했던 게 딱 눈에 띄고요. 실적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아까도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식 분할에 대한 어떤 그런 소문들 한 2년째 써먹습니다. 2년째 주식 분할에 대한 기대감 또 한 가지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다오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실적을 앞두고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그런 것들이 주가에 잘 반영된 걸로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다 대부분 올라가는 종목 보였는데 퀄컴이 어제 또 2% 중반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퀄컴은 굳이 얘기하자면 어제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프로님이 올렸죠? 네. 오늘 좀 안 계시는데 하여간 올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갔다고 좀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히 특징이 없는데 일단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오른쪽 가운데 있는 거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png 같은 어디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필수비지에 대한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일단은 어제 얘기했던 거 찰스 가스파리노라고 하는 분.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이분이 폭스비지니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시 한번 트위터에 주식 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 2년 됐습니다. 이 얘기는. 2년 됐는데 다시 한번 실적 발표장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건데요. 아마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주식 분할 가능성을 제기할 거다. 그러니까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한 번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프 베이저스가 보기에 당장 주식이 재미가 없는데 올릴만한 가장 좋은 이벤트는 주식 분할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체의 기업에는 이득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다시 쪼개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오지수의 편입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편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편입이 되면서 주식 분할 된다고 그러면 더 없이 좋은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주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제 하여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타임할 사장 최고치 4% 밑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존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다시 한 번 이 주식 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 보시는 것처럼 1998년에 한 주를 두 주로 그다음에 1999년 1월에 한 주를 세 주로 1999년 9월에 다시 한 번 한 주를 두 주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1999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2000년도 들어와서는 그래서 한 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한 번 베팅 해볼 만한 그런 국면이다. 그런데 사실 이걸 얘기하면 실적이 약간 감춰져서 사실 이게 아니어도 실제가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실적을 보셔도 사실 지금 들어가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오지수에 편입되면 해야 된다고 하셨죠?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애플이 들어가기 직전에 한 주를 7주 쪼개는 그런 주식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오지수에 너무 편향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봐 그러는데. 주가를 기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평균이 한 100달러 200달러 때 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의 1 정도 쪼개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 정도 안 되겠다. 한 15분의 1 정도 해서 한 200달러 선 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오지수 편입이 되면 무조건 쪼개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그냥 제프 베이저스가 그냥 뭐 쪼갭시다 하면. 아니어도 쪼갤 거면 벌써 쪼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래서 제프의 생각인데. 맞아요. 제프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배당도 많이 하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걸 워낙. 그런데 주주들 마음에 안 들면 파시고 저는 투자해서 기업 키우는 거지.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하는 스타일이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분할하는 게. 본인한테 어떤 기업 주주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걸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과거에는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올해 조금 지지부진한 거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주를 위해서 최근에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기대보면 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좋은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소비재가 고전하고 있는데 3일째 하락을 합니다. 업종 자체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크로거 소매점입니다. 어제도 2%가 빠졌고요. png도 역시 2%. 이렇게 3일 동안 빠지는 게 그렇게 흔한 모습이 아닌데 캔벨스프 마찬가지고 처치엔 두와이트 아메네머 빠졌고. 여러분도 혹시 처치엔 두와이트는 아메네머 모르시면 옥시크린을 여기서 만든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시크린. 옥시크린. 펩시. 몬스터 베버린. 제가 좋아하는 음료거든요. 그다음에 허쉬 초콜릿. 코카콜라. 브라운 퍼먼. 여러분 좋아하시는 잭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잭다니어라고 코카콜라 섞어서 먹었던 거. 어쨌든 우리는 저희는 술 안 먹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러니까 월마트 켈로그 코스톡 같은 거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담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잘 버텨야 되는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가치지로 넘어온 분들 배당을 많이 받고 이런 종목을 했던 분들이 약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조건 잘 버티는 종목들이고 시장 하락이 잘 견고한 종목들이고 했었는데 좀 빠지는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약간은 고전을 겪고 있는 업종이니까. 추측되는 이유는 아직은 없나 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단은 이거 같아요. 가격이 원자재까지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방역빙이 올라가서 직원들한테 많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100% 소비자한테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얼마나 떠안으면 기업이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들. 곡물 가격 등등. 옥수수가 지금 옥수수가 거의 6년 만에 최고치 아닙니까?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모릅니다만 대파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갑니까? 대파요? 대파로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농산물 다 오르는 게 한 동안 너무 싸서 사람들이 안 기르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오히려 비료 회사를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가격 인상분을 다 증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말씀은 간단히 해드립니다. 뭐 다 넘어가고요. EPS 매출 다 상해 예상치 상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 5억 1,800만 달러 매출이 올랐고요. 비트코인이 1억 1백만 달러 매출이 올라서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EPS는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EPS는 7분기 연속 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단계 순위가 4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기업이 이게 커지는 건 좋은 거죠. 일단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치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드막사스가 실적을 보자마자 바로 목표 지가를 기존에 835달러 해서 조금 올렸습니다. 25달러 올려갔고요. 860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지금 이분은 괜찮은 실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차량 인도가 75만 대니까 작년도 50만 대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래서 한 50% 증가하는 걸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일단 목표 지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겠죠. 탄소 배출권 언제까지 비트콘을 돈을 벌 거냐 하는 분들이 오늘 매물을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실망했던 분들. 그래서 오늘은 좀 매물을 받아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애써게 됩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을 길게 투자할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CEO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장점도 굉장히 많고 또 전통적인 시각으로 단점으로 보자면 이번에 비트코인 그것도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를 간적으로 보여주는 삽화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한 4, 5개월 전에 그때 김 프로님이 진행할 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 있었는데 미국에 정예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딱 멋있는 야간 투시경 끼고 하는 거. 그 사이에 삐에로 입은 분이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뜻이었거든요. 정예부대 다 있는데 혼자 삐에로가 딱 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독특한 약간의 괴짜 같은 약간의 뭐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 보다는 약간 다른 것도 좀 보시고 약간 좀 끼도 있고 뭐 이런 분으로 좀 약간 부각되는 그런 그림이 저는 딱 그림이 맞다고 봐요. 그런 분이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끌어가는 회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점이 없으면 뭐야 하고 버리면 되는데 또 그 장점도 있다 보니. 네. 뭐 일론 머스크 팬심 대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응원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빠지는 거는 너무나 뻔한 위기 때문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괴롭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유가 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진다는 거예요? 탄소 매출권이나 탄소 매출권에 대한 매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이 자동차에서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예전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은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익의 질도 봐야겠지만 지금 테슬라한테 질까지 요구하기에는 테슬라가 그렇게 뭐 어떤 약간 선반영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개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ups가 1분기 실적을 예상치를 상이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슈퍼어닝 서프라이즈 초 메가톤급 울트라 서비스 매출이 나왔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ups 2배 이상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매출도 역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로 사상 최고치를 지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주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온라인 배송이 폭증했고 백신 공급까지 이어지면서 매출의 기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 보고 있는데 지금 바로 이게 ups 사진인데요. 물건이 밀려갖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ups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올 뭐 이런 관련 기업도 실적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거나 이제 온라인 배송이 약간 이제 경제가 재개되면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겠냐 했는데 한 번 온라인 배송이 한번 맛보보신 분들은 계속 한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잘 안 갔네 그냥 집에서 시판하네 이런 것들 그래서 온라인 배송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백신 공급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록스 신발인데요. 우리 저기 여러분들 저희 책 미국 취식의 다비다 책에 177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 아마 크록스 나오는 걸로 아니 근데 그걸 또 확인하시면 우리 이 프로그램이 확인할 줄 확인 안 할 줄 그랬더니 오 맞아요 177페이지 맞죠 177페이지에 있는 크록스 크록스 아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혜리관 그 책이 거기 있습니다. 크록스는 많은 분들이 밤이고 하니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크록스로 신으면 연애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까지 굉장히 이 신발에 대한 안습이 대단했습니다. 이거 뭐 신고 이게 폼도 안 나고 무슨 고무신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잘 팔리는 신발이고 또 코로나가 불어오면서 뭐합니까 그냥 편한 거 신으면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겨울용도 나오고 구두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신발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진짜 진짜 엄청나게 놀라운 실장이 나왔는데요. 원래 88센트 예상했는데 1달러 47이 나오면서 거의 2배 가까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뭐랄까요 260 신는 분이나 270 신는 분이나 대부분 차이가 없습니다. 신어보면. 왜냐하면 그런 기분을 신는 거잖아요 이건요. 딱 운동 같이 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없으시죠 이 프로님. 집에 크록스요? 네 본인 거. 제 거는 없어요. 딱 제가 딱 보면 집에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제가 딱 지금 구분을 냅니다. 저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크록스 신발이 그런 신발인데 지금은 이제 되게 편하게 신고 누구나 신고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발에 차이 없이 꾸준하게 식힐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 7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10억 달러 자수증액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전체적으로 보기에도 거의 반 정도가 매출이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괜찮다. 이게 작년도 여름에 판 신발이거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신발하고 이제 같이 합친 건데요. 치킨 모양이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그래서 발냄새 대신에 치킨 냄새가 나는 신발이 있어요. 저런 식으로 푸는구나. 다양한 종류로. 그래서 치킨이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신고 다니면 강아지들이 졸졸 따라왔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이걸 팔아서 이게 한 켤레 60달러였는데요. 이거에 3달러는 장학금으로 기부했던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크록스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캐릭터 그러네요. 저렇게 풀기 시작하면 집에 여러 개 있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그냥 그런 신발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모델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팔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갖고 온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신발은 저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발냄새보다는 치킨 냄새가 낫지 않겠습니까? 프라이드 치킨. 저 신발이 좋으니까 기능성으로 그동안 하나 늦은 두 개 정도 사서 신는 분들이 꽤 있었다면 그 정도겠는데 저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하나 샀겠지. 앞으로 야외활동 많아지면 또 사겠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저렇게 깜찍하고 예쁘고 코믹한 컨셉으로 패션으로 쓰인다면 그래서 사실은 뭐 한때는 위험한 신발이었습니다. 이게 에스컬레이터 갈 때 발이 낀다든지 그랬었는데 위험한 신발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안내 문과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크록스에 약간의 아류작들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트 가면 이상한 메이커 많이 팔아서 구분이 안 갔는데 지금 오히려 압도적으로 이런 신발에 대해서 크록스 신발 자체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저희가 책에 넣었던 이유는 이런 신발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독특함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역사 최고치로 주가가 지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에서. UPS가 지난번 크레스위스에 이어서 부진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또 안타깝죠. 만약에 아키고스 캐피탈만 아니었으면 30% 이익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좋았던 기업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아키고스 캐피탈 때문에 처음에 cs보다는 손채 적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스위스에 이어서 UPS까지 UBS까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나와 있는 이 랄프 해머슨과 이 co가 너무 실망스러워하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진짜 이번에 제가 대박 실적이었는데 아키고스 때문에 진짜 이렇게 폭망했다. 얼굴 표정이 내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산관리 그 다음 아이비 쪽에서 부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은행을 거의 실제 폭망하게 만든 아키고스 캐피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낫죠. UBS는. 지금 한 30% 이익밖에 감소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은행주가 나올 때마다 또 어떤 은행들이 엮여 있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스탑이 4월 5일 이후에 350만 주 유상자하고 매도까지 완료하면서 그걸 이제 오늘 밝혔거든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 따라 자금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제가 8%짜리 딱 쓰고 딱 한 줄 쳤는데 11%까지 증가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한 반 정도는 부채 상환도 하고 회사의 변화를 사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딱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다 팔았지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느낌도 없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5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팔았는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간 거거든요. 자세주를 판 거예요 그럼? 그렇죠. 회사 보유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유상증자 아니면 저 누군가 사간 건데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중요한 건 워낙 거래가 많이 폭증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팔린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게임스탑은 제가 좀 이제 욕을 많이 먹는 회사거든요. 하필 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M방송. M방송에 나가서 이걸 엄청 했다가 지금 또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이다.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주식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방송에 나오신 분이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아 오늘요? 오늘 퇴근길에서. 물론 이제 꼭 미국 주식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게임스탑 같은 것도 과거에는 펀더멘탈을 판단하면 왜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와 하는 거지만 앞으로는 주식 가격을 판단할 때 펀더멘탈과 세상에 풀린 유동성과 또 개인들의 센티멘탈을 과거에도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판단을 해서 넣어야 된다 거기에 라고 하고 가셨어요. 아 더 많은. 그럼 더 많은 공부를 하거나 더 많은 택트를 봐야 된다. 주가에. 주가의 요인이 많다. 주가에서 투자자들의 심리와 혹은 그와 얽힌 여러 가지 제도적 뉴스와 그리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네. 게임스탑 얘기 나오길래. 그래서 뭐 하여간. 하여간 저는 지금도 올라가 있지만 결국에는 실적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선악이 없잖아요. 어떤 게 옳고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에너지 좀 쉬고 있습니다. 엑스모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쉬고 있냐 물어보시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3월 달 들어서 10년물 국제순위를 안정이 되고 한 1.5대 움직이죠. 지금. 그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성장주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얀색이 MSCI US 미국 쪽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비교를 보여드린 거고요. 일단 파란색은 유럽 쪽의 모습을 보여드린 거 똑같이 다 지금 성장주 쪽으로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다시 한 번 기승을 부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이런 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다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주식이 파란색이 아니고요. 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롯데 신이 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팔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 이건 결과론적인 거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도 쪽이 너무 심해서 인도 쪽은 거의 한 이틀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피해가 클 걸로 보이니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갖고 오는데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서 보이니까 말씀드린 건데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덜 위험하게 명하는 방법은 솔직히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제가 리포터가 챙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트코인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비트코인 얘기는 저는 다 없애버리거든요. 비트코인 얘기를 없애버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그나마 잘 정리한 게 이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5만 달러 중반대에 와있고 초중반에 와있죠. 이때 한 5만 4천 달러인가 여기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따라가는 선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지수. 이걸 지수한 겁니다. s&p500 대비 그 지수들의 흐름을 같이 찍은 건데요. 코인 관련주. 그렇죠. 코인 관련주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들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매매하면 그나마 기업들은 내재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가치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쪽을 좀 투자하는 게 덜 위험하지 않겠냐고 나오는 입법들. 오랜 버핏이 가끔 쓰는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금을 사기는 그렇고. 그렇죠. 금을 사지는 않죠. 금광 개발하는 기업을 사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그때 무슨 해서 샀었죠. 갑자기 생각나는. 있었죠.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러니까 머리번 표정으로 해도 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맞습니다. 내재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저도 금을 돌같이 봅니다. 저도. 금은 안 따지는데. 그러니까 페이지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건데 글자가 깨어갔죠.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진짜 한 번 올려드리실 거나 이걸 여러분들 구할 수 없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뭔가 드리고 싶은데. 코인 관련 주입니까? 네. 이게 코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 이름이 쭉 나오고 있고요. 표에 나오는 게 익스포저 스코어는 뭐냐면 파일링 아니면 뉴스. 그러니까 우리가 SEC에 보고하는 서류나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3점 만점에 3점. 또 한 가지는 어느 인덱스일까. 여기 관련된 코인 암호화폐 쪽에 관련된 인덱스에 포함된 숫자. 3점 만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과 같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베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 3점 만점에 3점. 그래서 총 점수를 통해서 쭉 나열한 건데요. 9점이 1등이죠. 9점. 3점이니까. 그게 1등이 뭐가 있냐면. 매러슨 디지털 홀딩스라는 기업이 뽑혀 있습니다. 마라. 심벌이 마라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라고 그러면. 왜냐면 엄청나게 거래하시거든요 요즘에. 그래요? 그다음에 라이엇 블록체인. 라이엇. 그러니까 심벌이 riot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거 아시죠? 이 회사는 대부분 다 비트코인 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니까. 비트코인 투자 회사예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자산으로서? 그렇죠. 테슬라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버게이트 캐피탈 저는 모르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한 뱅크 관련된 건데. 하여간 쭉 해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은 5위부터 나오는데요. 스퀘어 페이팔 오버스톡도 역시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그다음에 인베스트 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종목 쭉 나열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종목들이 가장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노출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비트코인과 흡사하게 움직인다 해서 여기 종목을 각구에 매매해라 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혹시 하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etf는 안 나오더라도 저런 것 삼아는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그런 뜻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여러분도 아시는 코인베이스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총점 9점 만점에 6점을 해갖고 코인베이스도 역시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뭔가 조금 같이 움직일 것 같아 하니까 예수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11위에는 테슬라가 또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그나마 같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진짜 비트코인 들어가면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돈 벌기가. 그럴 바에는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클릭하신 다음에 잘 확대하셔서 캡처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면 다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모르는 것도 많아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시작했죠? 시작해서 좀 오늘 조금 많이 지연됐는데요. 어차피 제가 늦게 왔습니다. 오늘 오늘은 S&P500 0.12% 마이너스 다우도 0.23%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역시 약부압 정도 나오면서 오늘 3대의 수가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어제 나스닥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찍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테슬라가 오늘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한 2%? 약 3%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락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탄소 배출권이나 비트코인 매매에 대한 그런 실망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좀 짧은 뉴스 좀 보겠습니다. 안 볼 수가 없으니까요. UPS 아까 말씀은 드렸죠. 크록스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 177페이지 가서 보시면 됩니다. 책에 딱 있는데 책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일라일리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줄까 빠진다는데 제약관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휘도 지휘도 보시게 되면 지금 EPS는 1센트 대비해서 3센트니까 잘 나왔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매출이 매출이 조금 못 나왔습니다. 매출이 좀 못 나오는 바람에 지금 주가는 2.7%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지휘는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물론 EPS 좋아야 되지만 매출이 일단 커져야 되는데 지난 번 IBM처럼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매출을 더 중요시 여기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헬스브로 장난감 기업인데요. 남성 어른들도 갖고 오는 장난감 그러니까 뭐 스타워즈 같은 장난감도 쓰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1달러가 나왔는데요. 65센트 예상했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TV 쪽이나 영화 관련 그런 관련 장난감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주가 올라가는 걸로 한 2% 올라가는 걸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M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2.29 대비에서 27% 나왔는데 3DM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3DM이 테이프 팔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스카치 테이프 팔아서 지금 아시겠지만 3DM이 3가지 분야가 있는데 한쪽이 뭐냐면 안전장구 펠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죠? 건설할 때 도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심바 같은 거 그런 걸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이 회사가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 거니까 그런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제풀로 제가 들려야겠지만 제풀로가 항공주의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요. 이것도 역시 1.48 대비해서 1.69가 나오면서 EPS가 예상치에 상이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올해 한 해 정도는 실적이 좋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올라갈 거라고 보이니까요. 보시면 되고 BP는 제가 같이 얘기했지만 BP, 할리버튼 모든 에너지 기업도 실적이 다 잘 나옵니다. 주가는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엑스모빌 똑같이 셰프론까지 잘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올랐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세미나 하지 않았을 때 모든 우리가 보통 월가에서 판단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잘 나올 기업으로 엑스모빌을 뽑았어요. 엑스모빌 1등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물론 예상이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가 다 에너지 기업도 실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 재개에 대한 수세지로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도요타에다가 자유주행 부분을 판 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한 도중에 테슬라가 3%까지 더 빠지고 장도 세트말도 좀 아래로 흐르는 좀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 유피에스 유피에스가 11.0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강이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기업인데 바로 역사상 최고치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크록스 한번 보겠습니다. 크록스 예전에 정말 안수배 대명사 크록스가 오늘도 10%가 넘어가는 그래서 역시 사상 최고치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록스 같은 저 신발은요.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예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떻게 틀려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뭐 복잡한 비즈니스라고 저렇게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그게 참 아이널리하죠. 진짜 회사가 실제 안 가르쳐주는구나. 일기를 안수개선해봐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렇게 틀릴 거면 굳이 왜 커버리를 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밤늦고 피곤하니까 저도 괜히 까칠해지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아무튼 아무튼 뭐 그 일부 기업들은 잘 나가 그러니까 실적은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장 끝나고 또 굴지의 애플 같은 기업들 실적이 나오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보들 하나 더 보여드리고 오늘 리오틴토가 한 1% 후반 때 빠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경영진이 바뀌는 바람에 일부 경영진을 좀 교체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체한다 자체가 주가 빠지는 정보들은 호재인데 주가 잘 가는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예 말씀드리면서 경영진이 교체되는데 주가가 내리면 그 교체된 경영진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인데 하여간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뭐 일단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또 장우석 부문장미 마지막 피날레까지 장식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잘 나오네요. 잘 나옵니다. 돈 풀리면 풀린 돈 사람들이 쓰는데 어디다 쓰겠습니까? 대기업 만든 제품에 쓸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 뭐 그 돈은 결국은 대기업 금고로 가겠죠. 좋구나프다의 문제가 아니라 중력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문장미과 함께 했고요. 저는 또 내일 내일 저녁 때 뵙겠네요. 아침에는 정프로 또 김프로 두 분과 만나시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퇴근길부터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은 나가서 기지개 좀 켜시고 일찍 주무세요.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세히 만나요 including 실제로 어떻게 마 standard